더부사리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가리를 치면 딱딱 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흙지를 못하겠어요 숲속에 천연 숲속에 천연 비아그라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끊어지는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일러가지고 며칠 더 있다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자꾸 끊어져 하나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눈에서 조금 올해는 더부사리가 흉년인가봐요. 작년에는 전부 이렇게 콩나물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흉년이에요. 이렇게 힘이 쎄냐 순순히 딸려올릴것이지 어휴 장갑도 안 끼고 와가지고 아주 손이 형편이 없구나 비둘기는 울고 물은 안갖고고 빨리 뽑아갖고 가야지 이쪽으로 초 대 초대박 더부사리 이렇게 가랑잎 속에는 아주 다 있어 아주 다 아주 오래는 오소리가 얼마나 까먹었는지 까먹었는지 더부사리 어 일로 해서 일로 해서 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일로 해서 뱀 뱀 뱀 남을까 겁난다구요 더부사리 오늘은 요구만 뽑아갖고 가도 어휴 한 가방 채울것 같아요 여태껌 어휴 꽝꽝 쳐가지고 어휴 면목이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자리 만났습니다 여태껌 어디부터 뽑아야 되냐 이게 대가리가 다 뚝뚝뚝뚝 아 여기서 찝쩍 저기서 찝쩍 여기서 찝쩍 저기서 찝쩍 으악 차차차 이것도 장갑을 끼고 또 감이 없어가지고 장갑 끼고서는 잘 뽑지도 못해요 새도 울고 아휴 벌써 한시간쌤 뽑는데 아휴 이거 뭐 이건 뽑는게 아니고 캐야 될 것 같아요 캐야 뽑는게 아니고 캐 던져야지 날씨 어리 자 자 대전 이제 이 아휴 이놈 또 pup 기사 자 요 아 난 으라차차차차 으라차차차 으라차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아주 실라 아주 튼튼하구만 아주 이쪽에서 한번 뽑아보고 왓다리왓다리 저쪽에서도 뽑고 이쪽에서도 뽑고 아후 이게 전부 아후 이거 뭐 아후 아후 큰일났군 이거 너무 많아서 큰일났어 아주 밭대기를 만났습니다 밭대기를 이건 뭐 괭이같고 캐 던지해야지 뭐 다 부러지네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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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스쿠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부사리야 여기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묻어주고 다음에 며칠 있다가 비 끝나고